나왔습니다. 동태 섞어탕. 알곤이 추가됐나요? 예, 알곤이 추가를 했습니다. 동태탕에서 얘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애가 뭔가는 간이죠. 저희 집에서만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땅에 손질한 것만 쓸 수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비려져서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국물부터 드시고 동태는 와사비 간장 찍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수제비 사리. 수제비야죠. 근데 그거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적혀지길래. 별도예요. 지금 저기 안 적어놨잖아요. 너무 많이 차져져서 너무 많이 차져져서. 저희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 수제비 달인이에요. 너무 얇게 잘 떠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봉투에 애는. 먹어도 된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예, 예, 예. 알아요, 알아요.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빠, 국물만 먼저? 국물부터 먹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해 보려고. 국물도 같이 해. 국물도 같이 해. 와, 여기 아침 진짜 잘할 거 아니야. 알아서, 알아서. 국물도 같이 해. 국물도 같이 해? 국물도 같이 해. 일로 나오네요, 동물! 아이고, 아이고, 김대, 김대! 와! 우와 오빠 비린맛이 하나도 없네 아 진짜 동태가 약간 비린맛 날 수도 깔끔하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그냥 안 얼큰하고 딱 좋은 어문듯 말그뜻한 먹는 것 같다 어 진짜 그래 간이 너무 좋은데? 간이 너무 좋아 많이 안 짜고 많이 안 맵고 그냥 딱 적당하게 내가 이걸 먹으니까 이제 알겠네 아직까지 술이 안 깼었네 엊그저께, 엊그저께 먹은 게 지금 깨네 이제 깨는 거야 이게 아 고물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야 아이고야야 아 아 아 아 아 시제 또 시작했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여기 너무 맛있다 건덕이 없어도 이 국물만 쓰면 아팡이 달러 뚝딱인 것 같아 이 국물 안 타고 육수를 해서 그런가 봐 아 진짜죠 사실 다르네 금볼이 달라 금볼이 달라 맞아 소금을 씹을수록 고소하네? 약간 생선에서 푸아르가라가 될 거 하는 느낌 고소하고 시큰먹네 한번 먹어보자 애 먹어보자 애 따가 먹으면 애 처음에는 딱 생선 맛이 싹 왔다가 소금을 씹을수록 애가 왠지 많이 냄새도 안고 이럴 것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 맛있네 고소하네 고소해 사장님 고니 추가하면 될까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알고니 추가 알 말고 고니 추가 맛있다 알이랑 고니도 엄청 신선하네 응 진짜 신선하네 거의 싱싱하다 음 음테도 그런 퍽퍽한 느낌이 거의 자유롭는데? 그냥 잡자마자 급냉해서 그런가 봐 아 급냉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시원하네 기술이 좋아졌어 지금 분냉이 중요하네 응 알도 맛있다 근데 여기 안에 두부도 너무 맛있어 두부? 두부 진짜 신선하다 음 또 숯과 향이랑 싹 올라오니까 좀 알이 너무 부드러워 아니 진짜 부드러워 뻑뻑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신선한 거예요 진짜 신선한 거예요 진짜 신선한 거예요 진짜 신선한 거예요 아침 메뉴로 너무 잘 정한 것 같아 하루가 너무 깨곤합니다 이런 집에는 아침 8시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런 거 하는지 미리 알려주면 어제 한 잔 하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아 난 알이 너무 좋네 이거 알이? 살도 너무 맛있는데 살도 살도 맛있어 응 아주 부드럽고 살도 뻑뻑하지가 않아요? 응 안에 생태 같아 진짜 생태 같아 살도 추가가 있나? 봉투 추가? 탕을 시켜야지 탕을 시켜야지 탕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수거하면 너 그러니까 냄비를 바꿔야지 이제 응 음 음 음 어우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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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음 진짜 하하하하 맥키트로 놔 보겠다 숙취해소제 이런 거 빨리 나오잖아 버스 기다리면서 약간 뜨거운 공부를 하나 먹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제비 나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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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맥힌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죽? 반죽이요 반죽이요 최소한 24시간 이상 저온 숙성 시켜놓은 거를 그때그때 바로 떠서 나오죠 민물매운탕에서 수제비만 17년 떠셨대요 와 이제 면 먹어도 되나? 다 이걸 넣은 거야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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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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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런 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이구 야 야 고이 파스타면 우리 라자녀면 저러고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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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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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둣기 같아요 어 얇게 우와 수제비 두 개 세 개 시킬 거야 음 음 진짜 맛있다 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어 아 매일 아침에 먹게? 네 수제비는 좀 감동인데요 아 너무 야 지금까지 먹을 수제비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얇은데 씹으면 좀 탱탱하고 응 응 이거 달인이다 진짜 음 음 음 음 맛있네 수제비가 아니 무슨 일을 한 거야 진짜 수제비 맛있네 왜 수제비 맛있네 으음 수제비 음 수제비 참 맛있다 수제비 주인다 수제비 참 맛있다 응 에이, 진짜 이 수제비야, 진짜. 이게 흑산도 홍어인데. 오, 좋아, 오, 좋아. 흑산도 홍어 중에서 빨간색이 있어야지 흑산도 홍어입니다. 아, 원래 빨간색이요? 와, 너는 이쪽 거 먹는 게 낫겠다. 잠깐만, 한 번만 먹어볼게요. 원래 홍어 주세요? 근데 이쪽 한 번 맡아봐. 아, 입에서 침이 온다, 침이. 아니, 두리안 같은 것도 냄새나는데 너무 맡아. 오마갓. 이게 그냥 피염, 이제 뭐 코 막힌 사람은 그냥 펑펑 털리지 그냥. 아, 좋아, 좋아. 그래도 적당히 사겄네. 아, 적당이라니요? 완전 팍 사겄네. 부셔보시면 안 돼요? 말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됐지. 오늘 처음에 나가. 진짜 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오빠. 어때, 어느 정도야? 많이 안 잡혔어. 그치? 이거 안 쎄. 음. 하나도 안 쎄. 아... 그냥 홍어 회야. 어. 갓 잡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저거. 어,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저거 너무 커. 초장 찍고 얘, 얘 저, 여기 같이 해. 같이 먹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기에 한 겹 더 싸. 투장 가는 거. 한 겹 더 싸. 한 겹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맛없는 걸 권하지는 않지. 그렇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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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꼭꼭 씹다가 숨은 참고 꼭꼭 씹어. 그렇지, 어금니로. 그렇지, 어금니로.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씹었을 때 이제 코로 한번. 들이마셔봐. 그 정도야? 들이마셔. 그거 두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삼켜야 돼. 와, 이거 뭐야. 야, 피밥이 더 먹잖아. 이게 어떻게 갈증종이에요. 뭐가 그래서 갈증종이라고. 용식비즈님이. 중간에 숨을 안 쉬면 되겠네. 엄청 아낀다, 얘. 고기랑 한번 먹으려고. 확 먹어볼까? 엄청 아낌다. 아유. 야, 뭐 봐요. 아유, 둘. 아유, 할이야. 삼칫을 하는 거야, 이거.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네. 슬ındavery tuaresso바겐다보까. 마음 편하게 하자, 여기다 두면 또. 아니요, 엄청 신기해. warm, 편하게? 가봅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스테이크부터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렇지.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선들면 안 되네. 집업반지 뭐. 그래. 이게 한 점이야? 어. 이게 한 점이라고? 그래. 야, 희지야, 사이즈 어때? 큰 점이네, 되게. 한 점이라고? 아까 육전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육전 접은 거지, 사이즈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한동이 씨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동이 씨부터. 한동이 나눠 먹으라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때? 향은 좋지? 향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좋은 향이 있는데. 갑니다. 어, 소금도 안 찍고? 음. 안 찍어서. 와. 여기 고기를 넣어야 될까, 갈비탕이 됐어, 이번에도. 육즙? 응. 자, 이렇게. 와. 아, 날에 촉촉히 젖은 입술을 봤어.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뭘 찍었어? 소금만 살짝 찍었어? 응. 나는 진짜로 뻑뻑할 줄 알았거든? 먹자마자 육즙이. 와. 육즙이 엄청 나온다. 아, 저거 하나 삼합으로 올리면 되겠구나. 와. 겨울이 진짜 바른다. 음~~ 와~~ 어때? 그냥 선합이야? 황평한우 살치에요 지금 금방 도착해서 아주 행운이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의 장점은 찰떡같이 찰지다는 겁니다 찰져요? 예예 맞네요 색이 완전히 살아있네 두꺼워 육회로 먹으려고 야 너 진짜 거기 밑장 빼기 있어? 없어? 오빠 같이 먹어 보고 또 못 번쩍 이런 거 안 되니? 야 그래도 고기를 밑장은 빼면 어떡하냐 아직 안 먹었어 더덕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더덕, 더덕, 더덕 이거 육회로 먹어도 돼요? 육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바로 드셔도 좋고요 좋은 고기는 축성할 필요가 없죠 바로 드시면 됩니다 단대요, 단대요? 달아요, 달아. 맛있어? 밥만 잘라주마요. 맛있어. 이렇게 아연나고? 그냥 되게 잘 익은 황도, 복숭아. 식감이. 단맛이나, 단맛이. 나름 기름기가 있는 부위인데. 원래 육회는 이렇게 온 부위로 하잖아. 홍두깻살로 많이 하지. 가요? 좀 아까보다는 탄력이 있지? 씹는 맛이. 보통 안 하면 살치는 조금 씹는 맛이 있어 원래. 들어갈 때 어벅 어벅 좀. 음. 음. 고개 좀 다르지? 음. 음. 나는 육즙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먹던 살치의 치감이 아니야.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초콜릿이 쫄깃해요. 어, 쫄깃해? 어, 맞아. 어석한 것 같아. 쫄깃쫄깃보다는. 숙성 안 한 살치는? 그치?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숙성 안 한 살치나? 그치? 음, 아까보다는. 음. 더 고소하다. 응. 하나는 좀 더 씹는 맛이 있고. 숙성하면 감칠맛이 좋고. 숙성하면 하나는 육회안이 좋고. 병분간은 여기보다 맛있는 소고기지 못 찾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아까 설치 좀 충격받았어. 응. 너무 맛있지, 설치? 음, 좋아, 진짜. 아, 저 맛있다. 왔습니다. x.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